오늘 보니까 신규 악재 사례가 이렇게 나왔어요. 근데 이 위꺼는 공격력? 공격침역? 아래꺼는 방어랑 이렇게 되는데 저는 풀이 지금 이거는 제 국회이고 지금 마법사인데 저는 본계가 풀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방어가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도 원래 제가 뭐 지르는 거 안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. 몇 개를 사야 되나? 최대 최대 구매를 하고 이제 내가 할 일은 지르는 것밖에 없겠죠. 금방 떨리는데요? 2개 플러스 2강 아 근데 나는 강아지 진짜 안닌는데 자 한번 짠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다 땄었어 대박이야 어 어 어 뭔일이래 그럼 이제 세 개만 어 다 깨지면 어떡하지 심각한 흙이 발생할 것 같은데 야 대단하다 그쵸 으 으 으 어쩔 수 없나 으 으 이거나 이광복광 그 이상은 못합니다 가심이 떨려서 못해요 그만하고 정신 차려야겠어 이걸로만 그냥 해야지 그럼 오늘도 아멘